????? ???? 양초 영.소환이ται...? 양초 오오우 보라가렴 마가야아 그래 넌 나의 일용할 스킬이 되렴 문 여는거 개간지 일로 그냥아요 막 차버린 이제.. 이 배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너만 잡으면 들어오렴 아 자아 됐어요 내가 등장했다 여기 무슨.. 지하 저기 배 감옥인데 어 보스다 보스 자아 잡아봅시다 어..얘 확실하다 얘는 완전 다크 소울 보스라고 어 미친 어..잠깐만 뭐야 뭐야 뭐 한 것도 없어 자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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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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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야 이거 피해주고 한 두 대 때리고 무조건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아 아 뭐야 피했네 아 뭐야 피했네 패턴이 있어? 패턴이 있어? 패턴이 있어? 뭐 뭐 뭐야 저게 뱉더니 저게 그냥 뒤를 잡아야겠네 자아 자아 깨 보자 천천히 해 탁 탁 아 어어 털 앗 으 저거 나 확 돌아 어 근데 좀 반응이 느렸어 제가 실수했어요 아 이것도 피할 수 있네 아 빠져나오시는 방법이구나 개좋다 왜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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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했어 아 미친 아 미친 아 아 각성하는데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어 아 이거 맞으면 어떡하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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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